경상도 어느 구석에 한 사나이가 있었는데 본처와 소실을 한 집에 거느리고 있자니 매일 싸움이었다. 어느 날도 외출해서 돌아와 보니 또 싸움질이라 집안이 말이 아니다. 이웃 보기도 부끄러울 뿐 아니라 어느 누구를 두둔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. 겨우 싸움을 말리고 두 사람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조용히 타이른다. 너희 두 개집이 밤낮 싸움질이니 부끄러워 어디 살겠느냐 도대체 왜들 그러는 거냐 제발 이 지아비의 체면도 생각해 주렴 우나 그러나 타이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. 본실은 그에게 대들며 자기가 옳다느니 저녀는 죽일련이니 하며 다시 떠들어대기 시작한다. 그는 본실의 아가리라도 쥐어빡고 싶었지만 되레소실의 멱살을 잡아 끌면서 이런 년은 당장 죽여 없애야 해 하며 옆방으로 끌고 들어갔다. 그런 뒤로 한식경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지라 본실은 정말 죽인 게 아닌가 하고 더럽 겁이 났다. 그래서 문틈으로 들여다보자니 죽인 게 뭔가 연놈이 꼭 껴안은 채 그 짓이 한창 아닌가. 금방 눈이 뒤집힌 본실은 방으로 뛰어들어가 사내의 멱살을 잡고는 이놈아 이렇게 죽일라거든 와 날 안 죽여주고 유년부터 죽여주는 거고 와 하고 항변을 했다 한다.